안녕하세요. 하이지킹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이렇게 무대 인사가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죠? 네. 모르고 오셨다. 혹시 그냥 왔는데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저쪽.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 영화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일 날 오후에 저희 극장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하이제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에 개봉을 해서 이제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차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입소문들을 내주셔서 이렇게 특별하게 평일 날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러닝타임이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즐겁게 완전히 재미있는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대 역할 연기한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중에 또 저희 극장에 찾아주시고 또 하이제킹 선택해 주신 탁월한 안목을 갖추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멋있으시고 다 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영화 마음에 드셨다면 꼭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라는 소문 널리 널리 퍼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보안관 창배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중에 극장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 소문 널리 널리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저녁 식사 맛있는 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저희 하이덱킹을 찾으신 관객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을 들고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덱킹을 찾으신 관객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하이덱킹을 찾으신 관객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하이덱킹을 찾으신 관객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우 오빠 사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영화가 고시해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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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저희 영화는 100분 동안 쫄깃하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다른 분들이 꼭 봐서 보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 용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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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